이런 분들 주장을 보다가 제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항상 이건데 여기가 오온이고 육군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해드렸는데 아찬차 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그런 분들은 이 내면의 아는 마음을 설정해요. 이 아는 마음이 빛나는 마음이고요. 아찬차 스님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은 아라안들이죠. 생불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살아서도. 아찬차 스님은 아라안 경직하신 걸로 보이고 그 스승이 또 유명한 아라안입니다. 그 스승은 아예 아라안으로 유명한 아찬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내면의 이거를 다르마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진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진리 그대로의 마음이라는 걸 설정해요. 이게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진짜 열반을 얻은 사람은 알아요. 근데 진짜 열반을 못 얻은 사람들은 이 오온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온이 만약에 해체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열반에 든다는 걸요. 우리가 열반에 든다는 거를 이 자체가 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살아서 바로 여러분은 열반을 얻으실 수가 있죠. 오온이 있는 중에도 열반을 얻으실 수가 있고 이 열반의 힘으로 오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아는 마음 밖에 원 하나를 더 그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기 여기가 섬이라고 육지에서 섬 오려면 이런 통과를 해야 된다고 강이나 바다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을 통과해야 된다고 오온과 함께 살아가지만 떨어져 살아갈 수 있죠. 이 힘을 키우시면 살아서 알아납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데 오온에 직접적인 오온이 아무리 여동을 쳐도 내 내면이 고요한 오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한 내면의 안식처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다면 그게 열반의 마음입니다. 열반이 여러분 안에 자리잡아 계신지 그게 포인트예요. 열반은 무의법이기 때문에 이건 후대 부파불교에서 얘기한 거지만 여러 법들을 구분할 때 무의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인과나 생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석가버님 말씀이 근거한 거예요. 노사, 생로병사가 없어요. 여기는 늙어서 죽는 것도 없고 생멸도 없고 인과도 없는 세계입니다. 여긴 영원한 현재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열반과 이 아는 마음, 열반과 접속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얻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영생이죠. 생로병사를 초월이죠. 영생이라는 말을 석가모니는 안 좋아하십니다. 석가모니의 독특한 모든 교학 체계에서 주장하시는 논리적인 전개는 석가모니 정말 자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를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석가모니는 항상. 이것만 아시면 초기기불경 읽으실 때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노사를 떠났다. 이런 영원한 진리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는 얘기 안 하세요. 어쩌다. 몇 번 얘기하세요. 열반의 세계에는 생로병사도 없고 여기는 생멸도 없고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할 때는 몇 번 안 되시고 대부분은 형이상학적 논쟁을 절대 일으키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형이화학적 철저히 항상 형이화가 오온의 세계죠. 형이하고. 여기는 형이상이죠. 형이상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본인 논리에 집어넣지 않으세요. 항상 부정적으로 언급하세요. 즉 형이화를 떠나면 거기에 도달한다. 여러분이 오온을 떠나면 거길 또 참나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형상이 생기니까 오온을 떠나면 니르바나라고 같은 말인데 사실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소극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니르바나는 번뇌가 없단 말이거든요. 참나는 내가 있다는 말이니까 적극적인 표현을 안 하고 이 형이상의 세계를 설명할 때 항상 소극적인 표현. 뭐가 없다. 오온을 떠났다. 번뇌를 떠났다. 탐진실을 떠났다. 생로병사를 떠났다. 그 세계로 가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참나의 세계고 거기가 영생의 세계인데 아무튼 떠나서 거기를 가라. 근데 살아서 이미 도달한다. 왜? 석가모니도 젊은 나이에 얻으셨으니까. 평생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자기네 면의 진리의 마음, 열반의 마음을 이루시고 평생 살다 가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도 바로 이루셨. 왜냐? 그 당시 힌두교 학원 다니던 사람들도 힌두교 교통의 학원 다니던 사람들도 오면 석가모니의 말씀 듣고 하루 듣고 알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하루만 듣고도. 정확히 가르쳐 주시니까. 힌두교 학원은 아트만 있다고 하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석가모니는 그런 방식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 방식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근데 이것도 방편입니다.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방식을 쓰신 거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일 자명하게 아는. 여기가 제일 자명하지 않나요? 오온의 세계. 오온은 무상하다, 괴롭다, 실체가 없다. 우리가 제일 빨리 판단하기 좋은 것들이죠. 이것들을 판단해서 너 이게 좋으냐? 무상고, 무화가 좋으냐? 싫으면 떠나라. 어디로 떠납니까? 오온만 내려놔라.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오온만 내려놓으면 너가 고통도 같이 떠나는 거다. 이게 이제 고니까. 이게 결국 우리 번뇌니까. 번뇌를 떠나고 싶으면 무상고, 무화인 오온, 번뇌 덩어리. 오온만 떠나면 너는 안식처에 도달한다. 평안에 도달한다. 이 논리로 평생 하신 말씀이 다 해도 저 논리예요. 떠나라. 그럼 참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 좀 조심스럽죠. 석가모니식 논리를 배우다 보면 거기 있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면 또 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고요. 소극적으로만 쓰는 거야. 탐진치를 떠났다. 나는 생로병사를 떠났다. 생로병사를 떠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영생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아서, 살아서 죽음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애초에 왜 출가하셨나요? 석가모니는 정말 특이한 분이에요. 요즘 같으면 생로병사를 한다는 걸 알고 출가했어요. 내가 늙고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받아서 출가하신 분이에요. 요즘 누가 그렇게 출가한다고 하면 황당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 내가. 석가모니는 진짜 부모님이 못 보게 했대잖아요. 생로병사의 모습들을 못 보게 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정보에 제한돼 있다가 탁 접한 거죠.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는 사람을 보고 충격받은 거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답을 내고 싶다. 뭔가 답을 내고 싶다. 늙어 죽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답을 내고 싶다 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답을 내셨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뭐죠? 열반이요. 우리 안에는 항상 현존하는 늙어 죽지 않는 자리가 있다. 내가 오온을 떠나서 이 자리에 딱 내 중심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보세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셨을 때 몸을 불태웠지만, 화장을 했지만, 본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죽을 태우고 있지. 본인은 애초에 살아서부터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는 거죽을 태운 거지, 내면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세계에 가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세계 차원에서는 계속 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석가모니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며칠 전 본 책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실 것 같아서 하는 거죠. 뭐 이런 걸 알고 계신다고, 어디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그럴 거고 애매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 공부에 쓰세요. 본인 공부에. 엄마, 내가 휩쓸리지 마시고. 다만 제가 읽은 책에 보면 아잔브란 같은 분들은, 왜 이분을 제가 거론하냐면, 많은 분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남방불교를 또 새롭게 소개하고 계시고, 오해된 표현들이 있어요. 오온만 있고 자아는 없다. 라는 주장을 하신다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오온만 있대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 우리가 말하는. 색수상행식이 어렵지 않고 생각, 감정, 오감이거든요. 여러분은 생각, 감정, 오감만 있대요. 여러분은 본래 없대요. 그럼 이게 좀 통쾌하게 들리기도 하죠. 역시 그래야 도지. 뭐가 없다고 해야 도지. 있다고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없다고 합니다. 오온말고는 여러분이 없대요. 석가모니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오온를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열반의 세계로 가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비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하시지 잘 안 하시지만 몇몇 구절에 보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그렇게 잘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온를 떠나라고 그러죠. 오온를 떠나서 완전히 무가 되라. 단멸해져라. 사라져라. 이러면 단멸론입니다. 석가모니가 그건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견해. 석가모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 표현을 오묘하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오묘하게 쓰고 계세요. 오온를 떠나라. 그렇다고 그대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라하니라 열에는 오온를 떠난 분이죠. 살아서부터 이미 열반의 뿌리를 받고 사신 분이라 죽어서 이제 몸까지 사라지면 살아있을 때 열반은 얻었는데 몸이 아직 오온이 있는 경우를 남을 여자 써서 남은 게 있다. 그럼 무여가 있겠죠. 남은 게 없는 열반. 죽어서 오온이 사라지면 남은 게 없는 열반에 듭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 열반이나 인도에서는 마하 열반이라고 그래요. 제대로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순수한 초월적 세계만 남는 거죠. 그런데 초월적 세계를 얘기하면 아트만 또 힌두교의 아트만 같은 상을 세우실까 봐 아트만도 상 없이 제대로 알면 좋습니다만 당시 인도의 아트만이라는 게 일종의 막 에고랑 결합돼서 영원한 자아라는 상이 돼 버린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 말을 쓰기 싫은 거예요. 아트만이니 하는 표현을. 그냥 오온을 떠나라는 얘기만 해요. 오온을 떠나라. 탐진치 있으면 떠나라. 이 또 무상고 무아만큼 이 오온의 세계의 핵심이 뭡니까? 탐진치죠. 탐진치 떠나라. 떠나라. 번뇌 떠나라. 번뇌가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물. 삼독이라고 하는 게 이거 독극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들이키면 우리가 번뇌와 고통을 겪는 그 독극물을 떠나라. 이거 없는 세계로 떠나라. 여러분이 명상 중에 선정을 하고 지혜를 개발하면서 정의쌍수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딱 챙겨서 깨어 계신 다음에 석가모니는 평생 호흡관 하신 분이에요.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석가모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신 분도 계시고 아셔도 몸 공부하셨나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평생 호흡관만 하세요. 호흡. 몸관찰. 이제 몸. 근본적으로 관찰하신 게 몸. 신. 느낌. 감정들이요. 그리고 마음. 주로 생각이죠. 그 다음에 법칙. 공부하시다 깨달은 법칙들. 여기 신. 수. 느낌. 마음. 심. 법. 법. 자. 신. 수. 심법. 그럼다. 호흡은 이 몸에 들어가요. 근데 신. 심법. 이게 사념처라고. 네 가지 우리가 틈날 때마다 마음 챙겨야 할 곳이에요. 내 몸은 제대로 있나. 내 감정은 지금 좋은가 싫은가. 내 생각은 지금 산란한가. 집중되어 있나. 내가 깨달은 법칙들이요. 무상고 무하라든가 지금 오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는. 마음을 모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 아래쪽은 사마타가 강하고 위로는 이빠사나가 강해요. 이빠사나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씩 해서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홍익보살 지침 이거 매일 곱씹으시면 이게 범념체예요. 범념. 진리에다가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개념들. 이 진리라는 게 올바른 개념들이죠. 올바른 개념들에 계속 마음을 챙겨가면서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내면에서 이제 열반이 열반의 마음 생로병사 없는 마음이 드러나요. 그 마음을 요즘 선불교 선불교 고승들은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똑같은 소리인데 열반이라고 하면 맞고 참나라고 하면 또 틀린 줄 알아요. 그 아잔브람 선생님 같은 경우 선불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참나를 주장한다는 거죠. 영원한 나 그러면 아주 싫어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석가모니의 주장이 영원한 나를 주장하신 거예요. 이 아는 마음 빛나는 마음 다른마의 마음 열반의 마음이 뭐냐. 상, 낙, 아, 정에서 아입니다. 영원하고 지복이고 나 자체고 청정하다. 상, 낙, 아, 정에서 아를 빼고 얘기하려고 해요. 남방굴교분들은. 상, 낙, 정은 인정하는데 아를 얘기하면 아트만이 된다. 그 아트만이 아니라니까요. 아트만병에 걸리셔서 아트만만 나오면 흥분하세요. 그 아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온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열반에 들어있는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을 떠나는 뒤에 열반에 들어갔을 때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해탈했다는 걸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자신이 해탈했다는 걸 분명히. 뭐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열반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아는 작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는 작용은 어떤 식으로도 멈추지 않아요. 열반에 들어도 탐진치가 없어도 아는 작용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난 거예요. 그걸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니까. 그 의식을 상나가정용을 왜 얘기하냐면 영혼하고 지복인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 짤 써 놓은 거예요. 분명히 내 의식이에요. 내 의식이 있고 청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오온만 떠나면 나는 없다. 원래 나는 없고 오온이라는 헛개비가 굴러가다가 우리가 열반에 들어서 오온이 해체되면 나는 사라진다는 식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완전 엉터리 소리를 합니다. 석가모님께서 반대한 건 단멸론이에요. 나라는 건 없다. 일종의 단멸론이죠. 나라는 건.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야마카경이라고 일본말 아닙니다. 야마카경. 상유따 니까야에 있는 건데요. 전재성님이 번역해 주신 것을 제가 일단 출력해 왔어요. 야마카경 중에 일부만 소개해 드리려고 정리를 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게 좀 길어요. 짧은데 짧은 중에도 좀 긴 편이에요. 초기불경 짧은 거는요. 한두 페이지에 끝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초기불경들은요. 석가모님이 계실 때 누가 찾아와서 질문하면 그게 경 하나예요. 보통 짧은 문답으로 끝나는 경도 많아요. 그 분이 평생 숲에 계실 때 수많은 분들이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만나고. 그때 대화해 놓은 것들이 다 제자들이 대단하죠. 그때 종이도 오는데 다 기억을 한 거예요. 손님 하나 다녀가면 혼자 몇 명이 있었어요. 외워서 이걸 암송해 가지고 석가모님이 말씀 안 잊어버리려고. 진리. 이게 진리에 대해서 끝없이 염한 거죠. 염하고 연구해서 암송한 사람들이 또 암송의 전문 기법을 활용해서 그 암송에서 몇백 년씩 내려온 것들이 문원화 된 것들이 지금 니까야죠. 보세요. 어려운 경우도 지금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기분 느껴보세요. 그 당시 석가모니의 학당 이야기입니다. 사리불 아주 유명한 사리불이 지혜제일인데 사리불이 있는 그곳에 승원에 계셨는데 거기 수행자 중에 한 명이 여래는 오온이 해체되고 나면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 주장을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다니까요. 남방불교 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선불교는 안 그래요. 주인공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오온 무상고 무하의 오온이 자아요. 근데 그때 자아는 애고잖아요. 애고가 해체된 뒤에 참나는 남아야 되잖아요. 애고가 해체된 뒤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지금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계셨겠죠. 이분들은 석가모니 설법을 들어놓고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행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야마카라는 수행자죠. 번뇌를 소멸시키는 수행자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단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적극적으로 열반이 존재한다. 적극적으로 참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오온이 사라진 뒤에는 열반의 세계에 가서 산다는 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래나 아라한 사후는 석가모니께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냐?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또 이제 아트만과 같은 당시 인도인들이 만들어오는 상에 빠질까봐 본인의 주장을 좀 순수하게 지키려고 누가 이제 물어보시면 아라한과 여래는 죽은 뒤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지 않은 대표적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오온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대들 측정도구는 오온인데 생각, 감정, 오감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차원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대로 가시는 거죠. 이 참나의 차원대, 열반의 차원대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이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대들의 오온으로는 측정하고 파악할 수 없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더 규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는 너는 지금 오온으로 생각, 감정, 오감으로 답을 내리려고 하는데 생각, 감정, 오감을 떠난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으로 답을 내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도 또 생각, 감정, 오감을 안 일으키면 여러분도 그대로 아라한의 마음 여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영생의 마음이라니까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불교는 적극적으로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초월. 석가모님께서는 답을 얻으신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법을. 오온은 죽는 물건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온을 초월한 열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해체돼도 열반의 차원은요. 해체되지 않죠. 이걸 생전에 답을 내신 건데 석가모님께서도 몸이 죽으면 단멸하신다. 이렇게 악한 견해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바로 투입됩니다. 친구들이 가서 말려요. 다른 수행자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석가모님이 그런 말 안 했다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리불한테 요청을 합니다. 사리불이 출동해요. 사리불이. 그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거죠. 나는 그렇다. 야마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시오. 그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이렇게 먼저 쳐요. 물질은 영원하냐? 무상하냐? 생각감정 오감 중에 색수상행식 중에 물질은 영원하냐? 무상하냐? 그러니까 무상하다. 그러면 느낌은 무상하냐? 영원하냐? 감정은 무상하다. 생각은 색수상 생각은 영원하냐? 무상하냐? 무상하다. 행 어떤 의지작용은 무상하냐? 영원하냐? 무상하다. 식 분별론 무상하냐? 영원하냐? 무상하다. 먼저 오온이 무상하다는 걸 확인받은 뒤에 이걸 물어봅니다. 사리부리. 보시오. 야마카요. 잘 배운 제자라면 그렇게 무상고무아인 물질을 느낌을 오온을 통합해서 색수상행식을 싫어하여 떠나며 오온을 싫어하여 떠나고 그렇게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하고 나면 나는 해탈했다는 분명한 지혜가 생긴다. 나는 해탈한 주체가 있다니까요. 나는. 그때의 나는 오온의 나가 아니에요. 오온의 나는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맞는데 오온을 떠났을 때 나는 해탈했다는 걸 아는 지혜가 생기는 자리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아는 마음이 있어요. 본인이 해탈했다는 걸 아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게 상라가정에 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 청정한 삶을 이뤄줬고 윤회할 일이 없다. 라는 걸 분명히 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아는 주체가 있죠. 난 이제 윤회 안 해. 라고 압니다. 그 마음이 있다. 이걸 적극적으로 당시 지금 표현이 아트만 표현과 맞아요.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아트만. 그런데 그 당시 아트만은 애고까지도 아트만이라고 하니까 그 표현을 절대 안 쓰시는 거예요. 석가문이. 분명히 해탈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존재는 아니죠. 단멸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요. 벗이여. 그대는 여래가 물질 같냐? 아닙니다. 그럼 여래가 느낌 같냐? 아닙니다. 오온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래가 오온 같냐? 여래가 오온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오온은 그러면 멈출 수 있지만 여래가 멈추겠냐? 이거죠.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온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온을 싫어하여 떠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 내면에 열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 떠나라. 아시겠죠? 그리 떠나라. 그래서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내면에 안식처가 있다. 그게 이제 섬이라고 하죠. 섬. 우리 안에 섬을 만들어라. 섬이 안식처이다. 거기에는 노사가 없다. 늘고 죽는 그런 게 없다. 열반에 들어가는. 열반이 안식처다. 우리의. 열반. 그게 열반이다. 이 말을 하세요. 섬. 섬을 만들어라.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섬이 있냐고요. 지금 열반 자리가. 분명히 열반은 실체예요. 오온과 같은 실체는 아닙니다만 이건 형이상학적인 실체입니다. 사실은. 석과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실체로서 삼지 않아서 그렇지. 최대한. 하지만 몇 군데에서는 분명히 열반을 실체로 드러내신 게 있어서 그건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로 한번 따져보세요. 본인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생각. 감정. 오감.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면 오온이죠. 오감. 작용. 느낌. 감정작용. 생각작용. 의지작용.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의지작용. 색수상행입니다. 그게. 식.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걸 파악하는 식별. 이 다섯 가지를 몰라 해버리면 여러분 뭐만 남을까요. 아는 마음만 남아요. 그게 열반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살아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시공이 있는지. 여기 생로병사가 있는지. 탐진치가 붙을 수 있는지. 여기는 부처라는 이름. 아란이라는 이름도 못 붙어요. 이 자리에는. 이걸 알고 나면 살아서 여러분은 답을 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앞으로 오온은 죽겠지만 이 자리는 죽음을 초월해 있겠네. 이걸 아셔야 이게 견성했으면 이 정도까지 아셔야죠. 이게 이제 석가모님께서 말씀. 그래서 그때는 열애가 오온 같습니까? 그러니까 야마카도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때는 열애가 오온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럼 열애는 오온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온을 기준으로 열애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온을 가지고 자꾸 열애를 설명하려 하지 마라. 그럼 열애는 오온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온을 초월했다는 게 아니라 오온이냐 아니냐 차원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님은. 오온 가지고 파악하지 마라. 그것이요. 야마카요. 이 세상에서 열애는 진실로 그런 오온의 실체로 파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어떻게 번뇌가 소멸된 수행성은 몸이 파괴된 뒤에 담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 뭔지 아시겠어요? 오온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온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법은 맞는데 여러분 삶에서 오온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온 빼고는 자아가 없다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책에다가도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견에 해당돼요. 오온을. 그럼 그런 마음은 열반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쓰시는 거예요. 열반을 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온의 자아가 나고 나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열반이 있어요. 오온을 떠나서 열반가세가 석강원이 가르칩니다. 오온 버리고 열반가세. 저는 이것에도 반대지만 이건 소승철학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지만 반대하는 그 안에도 분명히 오온이 전부라고 얘기하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열반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그 이제 실험을 해요. 사리불이. 자 이제 너 깨달았지. 이제 알았다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니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가 번뇌를 다 안 알아 하는 여러분도 같이 답해 보세요. 이제 사리불이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너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 게 옳으냐. 이거죠. 번뇌를 다 안 알아 하는 죽은 뒤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래? 야마까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야마카가 답을 잘해야지. 인정을 받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마카가 이렇게 합니다. 벗이여.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게요. 벗이여. 물질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즉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느낌은 생각은 이렇게 해서 오온을 다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자 아라하는 지금 우리가 생전에 이 육신을 오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라하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열반으로 갑니다. 라는 표현도 안 쓰면서 석가모니식으로 형의학적으로만 설명해서 형의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표현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형의상으로 갔다는 얘기를 형의학 차원에서만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석가모니께서는. 이게 자명하니까. 이 제자가 정확히 알고 야마카가 아라하는 죽은 데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벗이여. 아라한의 오온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참나 얘기, 열반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오온은 무상하여 사라집니다. 오온은 사라지는 건 내가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흡족해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깨달았구나. 아시겠어요? 이게 석가모니식, 이게 화법이에요. 좀 적응되세요? 참나 얘기 안 하고 대답하기. 상담할 때 막. 학당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참나 아세요? 오온은 무상할 뿐입니다. 참나 아시냐고요.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고 무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참나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 제약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만 난 얘기하겠다. 저는 오온을 떠났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 아세요? 저는 오온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 참나 안 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초기불경을 그렇게 읽으시니까 잘못 읽으시니까 석가모니깐 오온을 떠나라. 그리고 오온 떠나서 사라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따로 뭐 참나 얘기를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열반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열반에 들어가나 보다. 여기까지 아시는 것도 좋은데 열반이 뭡니까? 그러면 또 몰라요. 또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아를 완전히 해체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닌가요? 에고가 오온작용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석가모님.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열반에서 논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석가모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 얘기는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그래서 진자 아라하는 오온이 무상고 무한 줄 알고 이렇게 오온을 항상 초월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보세요. 열반을 얻어도 남음이 있는 열반. 석가모님도 살아계신 동안에 오온을 써야 되죠. 밥 드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밥도 드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오온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아라하는요. 이 오온에 접근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라안들은 오온을 또 버린다고도 말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않으면서 오온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열반에 중심을 두고 오온에 최대한 무상고 무하라는 걸 알고 독국물을 피하듯이 피하면서 오온을 쓰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좋은 물건을 봐도 와 마음에 저게 탐이 나도 그러면 탐진치가 일어나죠. 오온이 작동해서 육군이 이걸 보고 듣고 맛보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이 작용을 아라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육군이 탐진치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정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선정을 유지하면서 마음을 챙겨가지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휘둘리지 않으면서 지혜로 일체가 무상하다. 저희 합당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미래에 걱정하지 말자. 내 이름도 내려놔보자. 내 이름을 내려놓으면 남을 또 남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나를 나라고 할 수 없으면 남을 남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석가모니의 자비심이 거기서 나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니까 남과 나를 가르지 않는 자비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세우지 마라 이거는 남을 포용하라는 말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애로움이 같이 강조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초기 교단에서도.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와 남을 구별하지 말고 과거 미래를 내려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현재에서 열반의 마음이 일어나죠. 지금 여기서 열반의 마음과 접속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시라. 오온을 최대한 멀리하시면서 살아가셔라. 근데 오온만 멀리한다고 도인되는 게 아닙니다. 오온을 부정한다고 도인되는 게 아니고 열반을 알고 사셔야 오온으로부터 떠나서 살 수가 있죠. 내 안에 섬이 있어야 도망갈 때가 있어야 이 오온을 떠날 수가 있죠. 자기 안에 섬이 없는데 오온의 세계에서 오온을 떠난다고 하면요. 오온을 떠난다는 또 오온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을 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생각, 감정, 오감은 시원하게 내려놓고 참나의 마음, 열반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라한의 길을 건드시는 분이죠. 이 얘기를 그냥 해주면 되는데 말을 어렵게 설명하면서 결국 오온, 그 아라한이 되면 내가 없다. 내가 없어서 이 오온을, 아라한은 이 오온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다. 그래서 죽은 뒤에는 아라한은 사라진다. 이런 논리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살아서부터 아라한은 오온을 버리고 살아간다. 자아가 없다는 걸 알고 살아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석가문인은 자아가 있다, 없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있다고 주장하면 상견, 자아가 없다고 하면 단견이라고 있어요. 단멸론. 석가문인은 항상 나는 있습니다. 연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온의 자아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온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열반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없다, 있다 차원이 아니라 오온은 무상고 무하다. 자명한 얘기만 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게 오온은 무상고 무하다.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건 오온인데 오온은 무상고 무하라서 오온에는 나라고 할 게 없다. 오온에는 나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을 깨닫는 거를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지 오온은 오온을 버리면 나는 아예 없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안 돼요. 오온을 버리면 나는 아예 없다가 아니에요. 제가 괜히 헷갈리게 해 드린 건 아니죠? 도움드리려고 하시네요. 지금 여기서 바로 체험하십시오. 몰라, 괜찮아 하시고 나를 내세우지 말아 보세요. 과거 내려놓고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언제 깨어나실 거예요? 지금 깨어나실 거예요. 미래예요. 내일 할게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몰라, 괜찮아.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해 보시면 여러분 탐진체에서 벗어난 마음 생각, 감정, 오감에서 벗어난 마음이 있어요. 존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분들 사실 초기불교에서는 극락정투 얘기 안 하고 영생 얻어서 오온을 떠나서 죽음을 초월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불교는 죽음 초월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통 초월 법, 죽음 초월 법. 근데 답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기. 그 자리에는 죽음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왜? 철저히 석가모니는 오온만 공격하거든요. 오온은 늙어 죽는 놈이다. 오온을 떠났다. 그럼 늙어 죽음도 없다. 끝이에요. 오온을 떠날 수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몰라, 괜찮아. 존재로 만족하시면 오온으로부터 벗어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윤회를 떠나신 거예요. 육도윤회도 오온이 하는 거예요. 오온을 떠났다. 보세요. 육도윤회를 오온이 하니까 오온의 탐진치가 만들어내는 세계예요. 탐욕이 뭘 만들어내요? 탐욕이 좀 가벼우면 인간이고요. 탐욕이 무거우면 악위. 분노가 좀 가벼우면 아수라고요. 분노가 무거우면 지옥으로 갑니다. 어리석음이 가벼우면 천상계 태어나고요. 어리석음이 무거우면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탐진치밖에 없어요. 육도윤회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감 정보감을 가볍게 내려놓고 마음의 51%가 존재로 만족하고 있다. 열반의 마음과 접속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윤회계에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윤회계가 생로병사의 세계니까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51%는. 이렇게 혼자 놀아야 제대로 노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놀다 보면 알아나도 되고 최소한. 백수다. 나 할 일이 없다. 왜 할 일이 없어요. 집에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죠. 일체를 무상하고 무하로 보면서. 자기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쓰세요. 왜 제가 백수를 강조하냐. 제가 백수 때 공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는 시간 많을 때 해결해야 되잖아요. 남과 함께 닦는 공부는 또 남과 함께 있을 때 닦는 거고 나 혼자 있을 때 생각을 좀 정리할 게 있어요. 혼자 있어야만 공부 잘 된다는 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해야 될 공부들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음을 못 견뎌서 막 인터넷 하고 스마트폰 보고 막 TV라도 틀고 뭐라도 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하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한 10분의 1만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나 자신의 생각감정 오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벗어나보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홍익보살 실천지 지금 이거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딱 놔두고 이대로 해보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되나. 내 생각감정 오감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꾸 과거에 집착해 가는 것을 한번 몰라 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나.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을 한번 몰라 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현재에만 한번 존재해 보실 수 있나. 이왕이면 이거 하고 놓으시면 여러분은 자기 집에서 알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초기불교에서는 집에서 알아 안 되면 하루인가 이렇게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출가 안 하면. 초기불교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경전을 뒤져보면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닌데 경전을 뒤져보면 좀 그런 예들이 있어요. 아무튼 아라한이 되면 다 출가를 했어요. 초기불교 경전을 뒤져보면. 그러니까 출가 안 하고 아라한이 되면 곧 죽는다. 그러니까 죽든가 아라한이 출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런 겁을 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해보세요. 죽나 안 죽나. 그거 왜 죽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아라한은 꼭 소승불교식. 오온을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 되자는 주장도 아니죠. 저희는. 오온을 떠난 세계를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있으니까.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찾아보시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참나 열반의 마음을 찾아보시라. 있잖아요. 있는 것도 왜 못 갖다 쓰냐는 거죠. 우리 삶에.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왜 여러분 내면에 열반을 안 갖다 써요. 열반의 마음 갖다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내려놓고 미래 내려놓고 현재도 내려놓고 현재의 망상도 내려놓고 내 이름도 내려놓고 가만히 계시면 지금 이 순간 열반의 마음과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51% 이상이 딱 되면 깊은 선정 말할 필요 없이 이미 선정이에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선 근분정이라고 그래요. 일선정이면 생각이 멈추거든요. 근데 생각은 돌아가는데 열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51%만 되시면 돼요. 생각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오온은 굴러가도 애초에 열반하고 오온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차원이 굴러간다고 이 차원이 방해받는 게 없습니다. 함께 굴러가는 거지. 아시겠죠.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는 무의법이에요. 인과가 없는 세계이고 이쪽은 생멸의 세계니까 생멸의 세계에 여러분이 너무 몰입하시다가 생멸 없는 세계를 여러분이 관심을 이쪽에 51% 이상 쏟으시니까 이쪽이 안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생멸의 세계에서 허구적거려도 이 세계는 영원히 현존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돌아보시기만 하면 돼요. 과거 미래 현재의 망상을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 하고 전제만 하시면 딱 늘 느끼실 수 있어요. 영원히 현존하는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느끼시죠? 네. 잘 하시는 걸로. 이러니까 언하에 대호도 가능하고 석가모니께 가르침 박사 반나절 막 얘기 듣다가 아라하니 나오고 하는 거예요. 어 나 계속 있는데 이 자리에? 이러면 아라하니죠. 어 잠깐 있었는데 튕겼어 수다원. 쟤보단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다함. 선정만 갖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지혜도 있어요. 지혜까지 얘기해야 원래 완전합니다. 근데 지혜는요. 수다원만 돼도 알아요. 일체가 무상하고 여기는 상라가정하다. 이걸 딱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 상라가정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석가모니께 교단의 특성상 오원만 얘기해요. 자명한 얘기만 하자고요. 오원은 무상고 무화라는 걸 통열이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 수다원입니다. 그러면서 열반에 머무셨으면 수다원입니다. 그 지혜를 갖고 열반에 머무셨어요. 지혜 혹시 머무르면 안 돼요. 선정만 닦은 거지 이빠산을 안 닦은 거라서 그건 해탈이 아니고요. 정확히 실상을 알고 여러분 열반을 체험하실 때 여러분 수다원 그럽니다. 사다함은 그 지혜를 가지고 열반에 더 머물면서 마음의 힘이 마음챙김 힘이 더 커졌을 때 사다함 그럽니다. 마음챙김 힘이 더 커져서 왜냐 깊은 선정은 아니니까 마음챙김의 힘이라고 할게요. 일선 근분정까지는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그 힘이 더 커져가지고 깊은 선정 아니더라도 그 힘으로 여러분 웬만한 탐진치 욕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경험하는 탐진치 웬만한 거를 몰라 하고 이렇게 생까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안아함 경지입니다. 그런데 열반에서 튕겨요. 그러니까 튕길 때는 다시 또 이렇게 탐진치가 일어나요. 탐진치는 늘 일어나요. 탐진치에 휘둘려요. 휘둘리냐 안휘둘리냐예요. 오온이 원래 탐진치라 탐진치는 항상 디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아라한이 돼도 그래서 아라한이 돼도 탐진치는 있어요. 다만 끌려가지 않을 정도 탐진치가 일어날 때 바로 요격해요. 바로 열반의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취하면서 항상 마음의 51%를 열반에 주면서 항상은 아닙니다만 탐진치가 일어나면 51% 이상 바로 탐진치가 일어나면 늘이에요. 늘 바로 요격해 가지고 진정시킬 수 있어요. 이 정도 터득하시면 이제 아라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이 섬에서 아예 살아요. 아라한부터는 주객이 바뀝니다. 아라한은 이 섬에서 오온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아라한 이전은 이 세계에서 오온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고 아라한부터는 열반이 자기의 본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안 떠나니까. 항상 그 자리를 안 떠나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뭣해서 활동하다가 탐진치를 만날 수밖에 없죠. 아니 석가모니도 그 밥 드실 때는 탐이 있어야 드시지 그걸 어떻게 먹어요. 보세요. 밥을 먹는데 아무 마음도 없이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먹는데 배고파서 먹는 것도 탐입니다. 먹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길 정도로 그 탐이 작동하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열반은 죽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탐진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어떤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아라한대기 이렇게 해서 선정도 닫고 지혜도 닫고 정의 쌍수죠. 저희가 말하는 아라한대기 이걸 막 너무 어렵게 얘기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어렵지 않고 선정도 사선정 안 들어도 좋아요. 일선금분정이라는 게 제가 그 책을 그래서 낸 거예요. 일선금분정 하면 어렵죠. 제 몰입책 사서 보시고 몰입 4단계가 일선금분정입니다. 몰입 4단계까지만 들어가시면 몰입 4단계에서는 이미 자기 내면에 있는 참나 열반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몰입 단계는 충분해요. 그 정도 몰입이면 열반과 에고를 둘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 이것만 해 주시면 돼요. 열반 쪽에 51% 이상의 관심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두 세 개를 다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비중을 더 주고 싶은 게 깊은 선정에 들고 싶으면 몰입 체계도 이미 그 얘기도 나와요. 몰입 4단계만 되면 이미 두 세 개를 다 파악 가능하고 나에 대한 몰입이라는 게 완전히 선정입니다. 나에 대한 몰입은 온전히 나만 바라보기에요. 그러면 섬에서 무트로 안 나가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요. 그 안착하는 정도에 따라서 선정의 깊이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 선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깊은 선정을 제가 강조하지 않잖아요. 참나 느껴지시냐고요. 전제로 만족한다는 그 마음이 지금 탐진치에 끌려가는 마음보다 더 크시냐고요. 지금 여러분 탐진치가 작동하죠. 제 얘기 들으려는 것도 탐진치에요. 탐욕이에요. 마음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를 좀 듣겠다고. 그 마음이 여러분 내면에서 파문을 일으키지 않으시려면 듣고 싶어서 환장하겠네 하면 이건 탐진치가 51% 이상인 거고 그쵸? 저를 보겠다고 보고 싶어서 환장하겠네 하면 탐진치가 51% 이상이고 적절히 보고 적절히 듣는데 내 내면의 그 존재가 항상 51% 이상이시면 여러분 이미 선정상태라니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게이지는 여러분이 계속 조절해 갈 수 있어요. 왜냐? 와이파이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파이가 다 뜨면 좋겠죠. 근데 좀 덜 떠도 어떻게든 살아가고요. 너무 안 뜨면 안 되죠. 너무 안 뜨면 빨리 또 뜨는데 찾아다니시듯이 살다가 참나가 은은하게 느껴지고 내 내면의 중심이 잡혀있는 것 같으면 꼭 51% 안 돼도 살아가시다가 내면의 탐진치가 승하면 나도 와이파이 더 띄워야 돼요. 그때는 좀 더 틈날 때마다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좀 더 몰라 괜찮아 더 해주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살아가다가 틈틈이 틈틈이 1분에서 5분 정도 시간 내서 몰라 괜찮아 더 하세요. 이게 선정이고요. 지혜는 홍범 14조 중에 앞에 몇 개조라도 곱씹으세요. 선정과 지혜가 같이 가죠. 그 정도 해 놓고 또 살아가시다가 마음 챙김에 힘이 약해지면 다시 또 다시 또 게이지 올려놓고 또 살아가세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해 주시는 게 짱이에요. 지금 이렇게 틈날 때 몰라 괜찮아 한번 더 해주세요. 와이파이 하나라도 더 떠요. 이게 늘 더 뜨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써도 얼마나 애지중지 쓰시면서 자기 마음을 그냥 대충 쓰고 계세요. 뜨는지 안 뜨는지 배터리 지금 단전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 나오는데도 밥도 안 주고 배고프면 다 부질없어요. 밥 드시고 와이파이 정신 돌아옵니다. 그때 되면 사물이 선명히 보여요. 밥 먹어야 이게 에너지 대줘서 그래요. 호흡도 그런 원리예요. 호흡 조금 해 주면 정신 와이파이가 강하게 떠요. 그 힘으로 또 깨어 있어야 그게 뜨는 거지. 깨어 있지 않고 호흡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계속 호흡해 주면서 에너지 배터리 신경 쓰면서 와이파이 떴는지 깨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생각이 자명한지까지 계속 이렇게 실제로 폰을 잘 쓰는 거죠. 요령껏 요령껏 잘 사는지 이걸 세 개를 꾸준히 관리하는 팁을 가르쳐 드리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과목이 세 개예요. 깨어 있기, 잘 쓰기는 양심성찰, 배터리 충전하기, 호흡 수련. 요 세 개를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잘 익으면 큰 도움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도움 되는 공부예요. 1분만 투자하셔도. 들순날숨 조금만 아랫배까지 들순날숨 길이 맞춰서 조금만 신경 써주셔도 아랫배가 따뜻해지거나 묵직해지고요. 그럼 정신이 좀 돌아와요. 사물에 좀 집중하는 힘이 좋아져요. 그때 실제로 집중을 해 주셔서 몰라 괜찮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사시면 와이파이가 뜨듯이 영적인 와이파이가 떠서 여러분 마음 챙김에 힘이 좋아지고 그 상태에서 틈틈이 아공 네 개조, 벚꽁 네 개조를요. 쉬운 것부터 해서 이 말이 자명한지 한 번씩 곱씹어 보시면 이 지혜가 여러분께 되는 것만큼 여러분은 더 깨어나고 더 깨어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열반에 눌러 앉아 사시는 경지가 돼요. 근데 열반에 눌러 앉아 산다고 탐진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번뇌 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온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불교는 여기서 아무튼 죽을 때 완벽히 이 세계로 들어가자는 주장이지만 저는 그건 소승이라고 반대하는 거고 대승은 이 두 세계를 뭘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은 아공 위주거든요. 초기불경은 아공 위주고 대승에 오면 달라집니다. 아공 위주는 이 오온의 세계를 떠나서 열반에 머물자고 저희는 석가모니 말씀 맞는데 아공 차원에서는, 벚꽁 차원에서는 오온이 본래 공이다 해서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버리고 반야신경 주장이 오온이 본래 공인 줄 알아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온의 세계를 육바라밀로 경영만 잘하면 육도윤회 세계를 극락정토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육도윤회 세계를 떠나서 열반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건 소승불교 가르침이고 대승의 가르침은 육도윤회 세계를 극락정토로 바꿔버리잖아요. 누가 바꾸느냐. 열반에 뿌리받고 살되 안 떠나는 사람이 그걸 무주 열반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열반에 열반을 얻은 사람은 사라지겠죠. 무주 열반은 집착 없는 열반이라고 하는 건요. 생각감정 오감이 본래 열반인 줄 알고 현상계에서 자유자재로 육바라밀로 살아가면서 또 늘 마음은 열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섬에 사는 사람은 맞는데 늘 나와서 하는 일이 무채 나와서 늘 육바라밀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본 안식처는 섬에 있는 게 맞는데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섬에 들어가서 나가지 말자 이거죠. 영원히 나가지 말자. 그러면 본내도 없다. 방편이죠. 석가모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걸 방편으로 쓰신 거죠. 소승의 방편으로. 대승불교가 나와서 석가모님이 본 뜻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좀 더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섬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왜? 무치나 섬이나 알고 보니 본래 하나더라. 이게 반야신경입니다. 본래 하나더라. 그러니까 무주 열반을 얻어서 우리는 늘 밖에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은 늘 열반에 있는 그런 보살이 되자. 그래서 마음은 늘 여기 있다고 해서 보리. 몸은 늘 또 거기 중생계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살타. 그래서 보리 살타. 이렇게 오원 차원에서는 늘 윤에게 있으면서 동시에 오원을 떠난 차원에서 늘 열반에 살아가시는 그런 존재를 보리 살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보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승 불교 한참 얘기해 놓고 결론은 위대한 보살. 저는 항상 기승전 육바람일이라서요. 저는 무조건 육바람일이 답이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올해 아닐 것 같아요. 육바람일 선으로 견성하라는 책을 냅니다. 특히 한국 불교가 화두선으로 견성하라에만 집착해요. 견성 그럼 무조건 화두선 해야 되는 줄 아시는데 화두선은 육바람일 중에 선정바람일 하나에만 속하는 겁니다. 나머지 바람일들을 도외시하고 견성이 안 돼요. 진짜 견성은. 화두만 닦아서는 초견성 밖에 안 됩니다. 육바람일을 두루 닦아야 제대로 된 견성. 일지 견성이 돼서 일지 견성이 돼야 제가 낸 책인 이 화엄경에 제대로 밟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일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화엄경 책을 쓴 사람으로서 일찍까지 가는 길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길래 공부 입문 해가지고 그 선 바람일을 닦는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초견성 하는데 도움되는 책은 수신결이 나갈 거고요. 이건 내년 초에 나갈 것 같아요. 그 중간을 육바람일 선으로 견성하라고 채워주고 화엄경으로 이어지면 공부가 딱 맞는데 여러분 수신결 혹시 좀 책이 늦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당장은. 올해 안에 육바람일 선 나오시면요. 그것만 열심히 보셔도 수신결 내용도 다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바람일 선 안에는 선정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1급되는 초견성 비결, 일지 견성 비결 다 써놨어요. 챕터 하나가 1급과 1단 막 이런 거고 들어가면 즉각 견성하는 최상승선 요결도 엄청 넣어놨기 때문에 다 유튜브에 강의 한 거예요. 그걸 녹취해가지고 제가 또 한참 다듬었어요. 다시. 말로 막 뱉어놓은 거를 글로 다듬느라고 내용을 더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낸 거니까 육바람일 선으로 견성하라만 보셔도 어떻게 견성하고 어떻게 육바람일 닦아서 읽지 않고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쉬운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육바람일 선으로 견성하라를 많이 보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권해주세요. 화두 잡아야 견성한다는 분한테 그것도 맞는데 그런 내용도 다 들어 있어요. 최상승선, 화두의 요결도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육바람일 선 중에 한 일부고 육바람일을 전체적으로 닦아야 견성한다는 내용을 제가 써놨으니까 그 내용을 많이 보시면서 육바람일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Fit dificil